오른발 세워! 오른발 세워서 밀고 들어가! 반대쪽 사이드, 반대쪽 사이드, 그래 잡혀있잖아. 자, 브릿지에! 빠져나 봐, 빠져나 봐. 빠져나 봐, 뒤로 돌아! 뒤로 돌아서 빠져나 봐. 자, 목 보호하고, 목 보호하고, 엉덩이 들어! 엉덩이 들어! 머리, 머리를 받아, 바닥에다가 머리 감고, 엉덩이 뒤로 돌아가! 뒤로 돌아가! 자, 뒤로 돌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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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으로 돌아야 돼! 왼쪽으로! 팔 잡아당기라고! 팔 잡아당기라고!